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공간이 되게 널네요. 오늘이 12월 마지막 날이고 날씨도 되게 추운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네. 지금부터 국어 공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생활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 자 일단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미 2019학년도 수능 국어를 시험장에서 경험하고 재수를 미리 결정한 학생도 있겠죠. 참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2019학년도 수능이 대단히 걱정되는 그것 때문에 대단히 걱정되는 고3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비고3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셨어요? 아직 안 풀어본 예비고3이 있다면 꼭 풀어보세요. 내일 노는 날이잖아요. 꼭 풀어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제고 풀지 말고 천천히 차분하게 풀어서 과연 이 시험이 어떤 측면에서 어려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따져보시길 바라요.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본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시험지를 풀고 강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날 김선생 국어는 어때? 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다 풀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1등급은 일단 불이에요. 불. 1등급은 80점 대 후반쯤 될 것 같아요. 4점까지 내려갈 거라고는 선생님은 상상도 못했어요. 8점 대 중반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적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와서 처음으로 수능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었다면 아마 100점 만점 받기는 대단히 힘든 시험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죠? 왜 어려웠느냐. 여기 시험장에 있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보통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장문 시험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니 화장문 시험이 오래 걸린 거 좋은데 6월, 9월 평가원은 편하게 내놓고 그렇죠? 수능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학생들이 멘탈이 흔들린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시험이었어요. 한 몇 주 전에, 한 2주 전에 어떤 기자분이 기사를 쓰면서 실제로 2019학년도 수능에 지문의 글자 수를 일일이 세셨어요. 그리고 보기의 글자 수도 일일이 셌어요. 지문과 보기. 그리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18학년도 수능에 지문과 보기의 글자 수를 일일이 세셨어요. 자, 얼마나 차이가 났나 이거죠. 2018학년도에 글자 수가 보기하고 지문이 만 몇백자였대요. 그런데 2019학년도 수능에 보기와 지문이 만 삼천 몇백자였대요. 그러니까 거의 30%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문 두 개가 더 붙어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죠. 확신은 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평가원에서는 국어시험을 다소 어렵게 내려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가 돼 있고 정시의 비중은 줄었으니까 변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택과목을 가지고 변별하기에는 난이도차가 생기니까 이게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수학을 너무 어렵게 내자는 이게 수포자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국어도 조금 까다롭게 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게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2020학년도 수능 국어도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2019학년도 수능처럼 너무 이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총평에서도 살펴봤지만 얘기했지만 이번에 지진 사태 때문에 시험 지문 세트를 두 세트를 내기로 하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세트를 내는 게 검토까지 정확하게 하는 게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가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31권 같은 문제는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도 올해 정도는 아니어도 아마 예측하는 건 위험하긴 한데 80점대 후반 정도의 1등급 커트라인 선은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이걸 그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시간 검토위원장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셨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빨리 읽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일단 미안한 말부터 하나 할게요. 빨리 읽는 어떤 스킬, 빨리 하는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선생님이 정말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스킬이나 방법을 먼저 얘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미안해요. 선생님 한 개예요. 이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비유합시다. 선생님이 지금은 이래 보여도 중학교 때까지는 100m 달리기 선수였어요. 이렇게 보여도 아 진짜 시 대표였어요. 100m를 12초 플랫까지는 끊었었어요. 그런데 믿는 눈치 어쨌든 그런데 보아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가 100m 달리기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14초 정도를 뛰고 있어요. 그런데 수능 국어의 1등급 커트라인이 13초라고 얘기해 봅시다. 100m 1초를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근력도 기르고 폐활량도 기르고 등산도 하고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빨라지는 거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빨라진 건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 수능을 끝내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타고나는 거야. 그건 타고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타고난 거 있을 수 있죠. 네. 인정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아니 100m 달리기도 다리를 길게 타고 나면 짧은 애보다는 조금 빨리 달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타고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고나는 것이 점수를 결정할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덜 타고났다 하더라도 훈련하면 충분히 타고난 애들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제일 우려하는 건 그건 타고나는 거야. 근데 나는 안타고난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그거 공부 안 할래. 이게 제일 불쌍해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어쩌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타고난 것도 좋은데 노력하고 훈련하는 게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혹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요즘에 2월 말까지 점심 식사는 올해 수업 들었던 애들 인강생이나 경강생이라고 다 약속이 잡혀 있어요. 화요일 날 빼고 주말 빼고 월, 수, 목, 금은 다 점심 약속 저녁 약속도 선생님 점심 한 번 먹고 싶어요. 이런 애들을 무시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잘 본 애들도 찾아오고요. 못 본 애들도 찾아와요. 재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잘 본 애들이 이미 이제 수시에 붙은 애들이죠. 최저도 마치고 근데 이틀 전에 찾아온 학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 이과인데 국어 공부 못했대요. 1년 때까지 그리고 1년 때까지는 수능 국어 공부한 적도 없대요. 근데 수업 듣고 국어 공부하는 게 정말 재밌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했더니 이번 국어에 그래도 93점 나왔더래요. 93점이면 어마어마한 점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고난다 이런 생각 하지 맙시다. 훈련하면 1등급 이상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얻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회피하지 마세요. 네.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어. 어. 얘야. 어. 너는 예비고삼? 어. 영어는 언제부터 공부했네? 수능 영어는? 영어는 언제부터 공부했어? 중학교. 혹시 영어 유치원은 안 다녔냐? 아니야. 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은? 응?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수학을? 수학을? 어? 예. 재능이라. 어. 좋아요. 국어는? 수능 국어는? 며칠 전? 2학년 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세요. 대치동에 가도 대치동에 어릴 때부터 공부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수학은요. 적어도 초 한 3사부터 시작해요. 초 3사부터 막 정석을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영유 출신이에요. 영어 유치원. 국어는 언제부터 시작하니? 수능 국어는 언제부터 시작했니? 그러면 오늘이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같이 똑같이 100점, 100점, 100점인데 수학은 예전부터 시작하고 영어도 예전부터 시작하면서 수능 국어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고 3 때는 수능 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능 국어를 고 3에서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수를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점수가 만족스럽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고 3 때도 영어 수학 공부해요. 국어는 항상 뒷전이에요. 왜? 저거 공부해도 점수 안 오를 것 같거든. 그냥 놔둬도 급격하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 항상 뒷전이에요. 그리고 매년 수능 치고 나서 역시 수능은 국어가 결정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세요. 올해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전국에 148명입니다. 그렇죠? 그 148명을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만점 받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분위기 이상해지죠? 어쩌라고 나는 이런 얘기인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타임머신은 없으니까 여러분도 그럼 뭐니? 지금부터라도 뭐 하면 돼요? 걔들이 읽은 활자의 수만큼 지금부터라도 해야 고3 때 시간 안에 수능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거 뒷전으로 농기면 안 돼요. 하셔야 돼요. 하세요. 제대로 하면 성적 올라요. 어. 꼭 수능 문제집만 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서점에 가서 책 읽는 것도 국어 공부해요. 어차피 지문 읽어내는 거니까. 왜? 반에 이런 학생 없어요? 아니 영어 수학은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어만 독보적이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남자, 남학생 남고에서 그런 애들은 주로 뭐 많이 읽은 애들이에요? 판타지 소설만 읽은 애들이에요. 진짜. 여고에서는 하이틴 소설만 읽은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국어 잘해요. 왜? 어릴 때부터 활자 많이 봤거든. 철저하게 공부량에 비례할 겁니다. 오케이? 타고난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훈련하길 바랍니다. 됐어요? 그래야 빨라질 거예요. 죄송해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수능 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기출의 시대는 갔다. 기출은 버리자. 사설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이 완전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독해력은 글을 제대로 읽기 위한 연습은 일단 뭐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기출 문제로 하세요. 그러나 기출 문제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반복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 두 번 정도 정확하게. 기출은 웬만하면 시간적으로 풀지 마세요. 그죠? 기출을 왜 실전 연습용으로 삼아? 그죠? 그냥 딱딱 끊어서 평소에 선생님이 수업하듯이 하나씩 차분하게 읽어나가면서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래서 이 답이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채점할 때 OX 표시하지 마세요. 틀린 문제만 점 하나 찍고 자기 답 지우고 답 절대 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지문 읽고 연습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면 또 읽고 적어도 세, 네 번은 하세요. 해설은 그래도 안 될 때만 참고하세요. 해설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수학도 그러지 않니? 어 안 풀린다. 답안지 보고 수학 문제 풀면 수학 실력 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야. 해설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독해력이 늘어요. 기출. 글쎄요. 올해 수능 기출 지문은 조금 덜 다듬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기출은 우리나라에서 꽤 잘 다듬어진 글들 중에 하나입니다. 독해력 연습하기 좋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화작에서의 위점 그랬는데 올해 시험을 친 애들이 학생들이 멘탈이 나간 첫 번째가 화작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올해는 무슨 말도 있었냐면 화장문 15분 컷 이런 말도 있었어요. 화장문은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야. 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화작을 볼 때 발취독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문에 기억 나오면 바로 기억 찾아서 이게 만과 틀린가 확인하고 니은 나오면 니은 찾아서 확인하고 A 나오면 A 전부 읽고 그냥 읽고 심지어는 화작 제시문을 왜 다 읽니? 그걸 왜 다 읽고 있어? 밑줄만 봐. A만 봐. 그러고도 답 나오잖아. 라고 했던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화작의 특징은 말이야 지문이 길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쭉 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유의해야 할 건 뭐냐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중간에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말 이해하려는지 모르겠네.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글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발췌독을 연습했던 애들이라면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을 거예요. 특히나 4번 문제 푸는데 이건 발췌독으로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화작까지 풀고 나니까 오이고 25분, 30분 심지어 33분이 지났어. 그죠? 그러니까 서둘게 되고 16번에도 답이 제대로 안 보이게 되고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올해의 화작이요.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예비고 1도 있는 것 같은데 예비고 1 학생도 잘 들으세요. 예비고 1 때는 국어가 선택과목이 생겨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애들한테는. 뭐하고 뭐가 선택이죠? 몰라요? 우리 얘기 아닌가? 화법과 장문하고 언어와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화작하고 쉽게 말한 뭐가 문법이 나누어져요. 얘야 오늘 6시 5내지? 아닌가? 맞지? 만약에 올 수능 치기 전이라면 너에게 화작과 문법을 선택하라. 그럼 뭐 선택하겠니? 문법을? 너는? 화작을? 거의 대부분 화작 선택할 거예요. 올 수능이 전이라면. 그렇죠? 문법 거의 선택 안 할 거예요. 왜? 공부할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목을 해놓고 99%가 화작을 선택하면 이게 선택과목의 의미가 없으니까 올해부터라도 화작은 서서히 까다로워질 것에 예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화작이 예년처럼 그렇게 쉽게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화작 역시 따지고 보면 뭐하고 똑같아요? 비문학 독해요. 똑같아요. 곧 차차 수업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자, 어려워진 비문학 대응법. 여기에 대해서도. 자, 비문학이 하도 어렵게 나오니까 요즘에는 이런 게 있대요. 배경지식 쌓기. 심지어 뉴스에서 봤는데 대치동에서는 문과 애들을 모아놓고 과학의 배경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들이 생긴대요. 선생님 생각보다 되게 황당한데 조금 자세해지고 지문에 길어지고 복잡해지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 사회 지문 뭐가 나왔어요? 작년 수능의 사회 지문은? 오버슈팅 지문 나왔어요. 경제학 지문이죠. 올해 사회 지문 뭐가 나왔어요? 법 지문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봐. 보통 이때까지 흐름이 사회 지문은 경제학 제재나 법 제재나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사회 지문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배경지식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경제학 지문들을 좀 더 많이 풀어보고 법과 관련된 지문들을 좀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배경지식을 쌓는다 보다 지문 훈련하면서 저절로 뭐가 쌓이도록 그 사고들이 쌓이도록 그래서 올해 수능 치고 나서 선생님도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비문학 독서 같다 한 권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따로따로 나눴어요. 사회, 과학기술, 인문철학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인문 지문은 철학 지문하고 논리학 지문 사회 지문은 경제학 지문, 법 지문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지문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많이 연습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진 비문학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문학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문학 15문제 중에요. 13문제가 내용일치에요. 두 문제는 설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고 그런데 이걸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문학이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감성이 약해서 문학을 틀리나 보다. 문학이 어려운 학생들, 비문학이 되는데 문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딱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일단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일단 네가 이걸 느껴봐야 돼.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특히나 산문 지문들. 됐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천천히 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여기 있었네.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문학이 특별한 문제풀이 방법이나 특별한 독해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냥 읽기에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뭔가 대단한 방법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요. 스스로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고전시가하고 고전소설이 어렵다. 고전시가는 기본적인 작품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EBS 교재에 나온 고전시가들 공부하세요. 그걸 바탕으로 확장하면 돼요. 연습이 좀 돼야겠고 고전소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마란 단어 아세요? 부마. 보세요. 고전소설을 많이 읽었느냐, 많이 읽지 않았느냐는 부마란 단어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부마가 뭐예요? 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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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부마가 무슨 뜻이에요? 왕의 사위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고전소설 10세트 중에 부마란 단어는 한두 개는 꼭 나와요. 많이 읽어보면 부마가 나오면 왕의 사위지라고 쭉쭉 넘어가는데 고전소설이 약한 학생,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학생들은 이걸 많이 안 읽어보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잡고 하루에 한 세 세트씩만 꾸준하게 지문 읽고 문제 풀어보세요. 금방 해결돼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질문 나왔던 것들 중에 선생님이 미리 대답할 수 있던 것들을 쭉 묶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질문 하나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읽어볼게요. 너무 높다. 문제를 풀 때 다섯 개의 선지를 다 읽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게요.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답이 보이면 답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선지들을 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올해 수능 전에는 올해 수능 전에는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찾아오면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고 해요. 그러면 얘가 답을 딱 찾아요. 몇 문제, 네 문제 중에 답을 딱 찾아. 그리고 나서 답이 아닌 것들을 지문해서 뭐 한다고? 확인하는데 얘가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렇지? 그런 애들한테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답이 확실히 보이면 그거 하지 마.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이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험한 방법이긴 하죠. 왜? 자기는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5번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진짜 답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올해 수능부터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려면 진짜 답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독서에서. 문학에서는 5번까지 다 읽으세요. 다시 정리합시다. 문학에서는 5번까지 다 읽으세요. 답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건 중간적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독서나 화법 장문 문제에서 답이 2번이 확실해요. 그러면 남의 선지는 확인하지 마세요. 그래야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확실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이 확실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시문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면 오히려 뭐 해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어서 답이 확실히 보이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연습을 올해는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시간이 좀 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출 분석하는 것처럼 사설 목요사도 똑같이 몇 회분을 공부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출과 사설의 공부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할게요. 6월달 이전까지 사설 보지 마세요. 오케이? 왜? 3월달에 뭐가 있어요? 학평이 있어요. 4월달에도 뭐가 있어요? 학평이 있어요. 그죠? 4월, 5월은 뭐 해야 되고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고 6월 초에 뭐 있어요? 평가원 있어요. 그걸로도 충분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샘도 바탕 모의고사와 관연되어 있지만 샘도 사설 모의고사 만드는 사람이지만 6평 이전까지는 기출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죠? 재우생들도. 오케이? 그리고 6평이 지나고 나서 글쎄 한 달에 한 두 개씩 9평이 지나면 한 주에 하나씩 정도를 하지 그런데 저걸 기출 문제 분석하듯이 그렇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정확하게 읽고 틀린 문제 확인해보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 이걸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한다 정도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설 중심의 공부방법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그때 총평을 올렸을 때 누군가 야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 이제 사설의 시대군 그랬더니 밑에 대댓글이 달렸어요. 나 사설만 봤는데 망했어. 그죠? 사설의 시대 아닙니다. 오케이? 사설 가지고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낚이지 마세요. 됐어요? 기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자연계열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제가 가기를 원한 대학에 수시로 넣기에는 합격할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논술 제외 정시 올인을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년과 저희 바로 아래 학년이 수능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 과목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제술하게 되기 때문에 재수생의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여 현재로서는 재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지? 그러니까 2020 수능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수년간 학생들을 가르치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 예비 고3의 정시 올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비 고3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죠? 오늘까지 기말고사인 학교도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거의 다 끝났으면 이제 성적표가 나올 거잖아요. 성적표가 나오면 1, 2학년 성적이 다 나왔죠? 그러면 학교에 진학 담당 선생님을 한번 찾아가세요. 왜 웃지? 3학년 올라가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평점으로 어느 수시로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가 어느 정도는 나온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 대학이 죽어도 나는 그 대학 갈 바에야 재수하겠다 라고 하면 정시 올인도 선택해볼 만하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방법 그렇죠? 여기 뭐 대학 붙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라는 애들도 있던데 이미 수시로 된 학생들 그렇죠? 이미 이제 대학생이 된 학생들 요즘 보면 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 가게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수시예요. 수시가 제일 좋아요. 물론 열 번의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처럼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확인해보고 너의 의지의 문제인 거야. 나는 무조건 여기는 가야겠는데 수시로는 3학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면 어쩔 수 없죠. 정시 올인을 대하겠지만 그것 역시 위험하긴 하다 라는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확인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판단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시가 그래도 안전한 방법이긴 해요. 정시는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상황이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내년에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올해 가야 해요. 이러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보다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모르는구나.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구낸 전에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바뀐다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비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능 말이야 범위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 밑에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이 사실인가요? 수험생활 잠을 얼마나 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샘은 항상 수업시간에 얘기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은 자야 된다고 6시간 자야 된다고요. 근데 꼭 지켜야 할 건 있죠.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6시 일어나요? 6시 일어나세요 근데 여기에 좀 얘기할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승전 6이잖아. 올해 수능을 재수를 미리 결심하고 찾아온 친구들 중국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짬뽕 국물에 볶음밥을 같이 먹으면서 물어봐요. 올해 실패의 이유를 얘기해봐. 너의 패인이 뭐야? 그걸 알아야 재수를 제대로 할 거야. 그걸 꼭 말해보게 만들어요. 너의 패인이 뭐야? 네가 원한 대학 갈 점수가 안 나온 너의 패인이 뭐야? 라고 하면 주로 나온 대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6시 기상에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얘기하래요. 후배한테 정말로 얘기해주세요. 이건 지나야 깨달아요. 라고 지나야 6시 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데요. 오늘 6시에 일어났나요? 두 번째 두 번째 패인은 뭐냐고 하냐면 11시 반 12시 쯤 돼서 SNS 유튜브를 3, 40분 이상 했대요. 자기를 그냥 뭐 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이 생각해보니 쌓이고 쌓였더니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 SNS 유튜브 여러분 고3 수험생 인생에 큰 도움을 주나요? 그러면 웬만하면 뭐 하세요? 끊으세요. 쌤이 아침에 새해도 1월달이나 2월달쯤 안에는 인강생들한테도 다 문자 보낼 거예요. 그런데 문자 보낼 때 쌤님이 긴 문자 끊어보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쌤은 2G폰 사용하는 학생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고3이면 2G죠. 무슨 5G, 4G야. 그치? 고3이면 2G죠. SNS가 뭐고 유튜브가 뭐예요? 고3이. 그죠? 6시간 자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면 여기 부모님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6시간을 자면 며칠 있다가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니 고3 맞나? 고3인데 6시간을 자나? 이렇게 쌤 얘기를 잘 들으세요. 쌤님이 2003년부터 대치동에서 학원 강의를 시작했어요. 10반을 깔았는데 10반을 개설했는데 9명이 모였어요. 5반은 폐강하고 한 반에 한 명 내지 두 반으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다가 2008년도에 드디어 한 반에 한 25명쯤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옆에서 김선생 김선생 이제 조교둬야겠네 라고 하시더라. 나에게도 조교가 그 생각 그래서 조교를 누구로 데리고 올까라고 생각하다가 처음에 딱 떠오른 애한테 바로 전화 걸었어요. 선생님이 재수반에서 강의하면서 안 삼수생이었는데 샘 수업을 2년 동안 들었었어요. 재수할 때하고 삼수할 때고 종합반에서 얘는 6시 기상을 철칙으로 생각해요. 선생님이 6시간 자야 된다고 얘기하고 6시간 기상 얘 얘기를 두 가지만 할게요. 두 가지만 삼수생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이 고향이라서 서울 학원 근처에서 고시원에서 생활했어요. 6시간을 자잖아요. 그럼 학원에 잡시간이 보통 10시까지 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9시 50분쯤 되면 애들 엉덩이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집에 꿀을 발라놨나 봐요. 막 들썩들썩해요. 그때 얘는 귀마개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실제로 10시까지 자습이잖아 학원문은 10시에 닫지 않아요. 귀마개를 해요. 그럼 애들이 다 빠져나가죠.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10시 한 4, 50분쯤 되면 청소부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셔요. 그럼 마스크를 써요. 청소에 방해되지 않게 교실 제일 모퉁에 가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11시 반쯤 되면 학원 셔터문 닫을 때 지도 나와요. 그래서 고시원에 가요. 씻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시 반 5시 한 4, 50분쯤 되면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바로 학원으로 와요.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선생님이 그거 다 봤어요. 지어낸 얘기 절대 안 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조교로 쓰지. 그 학원 요즘에는 재수종합반 학원이 급식 이런 게 다 있어요. 점심도 저녁도 다 있는데 그 한 10년 이상 전에는 저녁 급식 이런 거 없었어요. 도시락 사가거나 아니면 앞에 나가서 식당에 밥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학원 앞에 김밥 카페가 있었다고 6시 마치고 애들이 우르르 나올 거잖아. 김밥 같게 김밥 한 줄 먹으려고 줄을 많이 쓰는 거야. 얘가 이 줄 쓰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얘가 수환을 발휘해요. 일요일날 김밥 카페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갑니다. 아주머니 제가 삼수생인데요. 이 줄 쓰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저 참치김밥 좋아하거든요. 참치김밥 먹으면 돼요. 제가 선불 드릴게요. 절 위해서 몰래 참치김밥 하나 싸서 옆에 놔두시면 안 될까요? 아주머니가 기특 하셨는지 콜 하십니다. 그래서 얘가 6시 딱 내려오면 쭈룩 내려와요. 김밥 카페서 참치김밥 들고 도둑질 아니죠? 옆에 그때는 LG25지 지금 GS25지만 LG25에 가서 주스 한잔 사서 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주스하고 김밥을 먹습니다. 바로 올라가서 공부해요.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6시간 잘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렇게 공부하고 6시간 잘하는 거예요. 좀 날카롭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대학 말이야 얻기가 쉽지 않아. 그렇죠? 인생은 인생은 거래와 인생은 거래와 네가 정말 큰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너의 정말 큰 걸 좋아야 돼. 네가 큰 걸 원하는데 네가 작은 걸 주고 있으니 쟤가 야 또 와라고 하는 그 다음 또 와. 그렇죠? SNS나 유튜브가 여러분 인생에 큰 건가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주세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냥 남들도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하는데 다 원하는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지? 이렇게 해야 그래도 원하는 대학 가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 1월 1일이잖아요. 새 마음 새 뜻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잠은 6시간 잡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모님들이 6시간 잔다고 뭐라고 하시는 이유는 네가 6시간 자면서 밥도 2시간 먹고 친구하고 수다도 1시간 떨고 하니까 답답하신 거야. 이해 돼요? 이렇게 6시간 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다음 아침에 도저히 일찍 못 일어나 겠어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신청하면 선생님이 6시 문자 보내줍니다. 오케이? 문자비도 많이 들어가요. 올해 2억 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부자잖아요. 6시에 그 문자 받고 일어나는 애들이 주로 성적이 좋아요. 선생님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6시 문자 받고 일어나는 애들이 수능 잘 보고 김동욱 김동욱 하니까 애들이 많잖아요. 2억 써서 12억 더 벌면 더 좋은 거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난 것보다 더 힘든 건 제 시간에 자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죠? 이것도 한마디 할게요. 제 시간에 자려면 공부가 재밌어야 돼요. 되게 주상적인 얘기인데 공부하고 수학문제 한 문제 풀고 국어 지문 하나하나 지문 읽는 게 재밌으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오늘 내가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기도 싫은 국어를 문제를 풀어야 되고 수학을 억지로 풀어야 되고 그래 고3은 참는 거니까 라고 하니까 밤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SNS하고 유튜브하고 심지어 게임도 그러니까 늦게 자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날카롭게 한 마디 할게요. 고3 참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 그러잖아. 고3은 선생님 견뎌야 하는 거죠. 1년 1년 잘 건드리면 좋은 세상 오는 거죠.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평생 견디다가 그냥 죽어요. 인생 견디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즐거워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돼. 그러면 내일 공부를 이 즐거운 내일 공부를 위해서 오늘 빨리 자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빨리 깨닫기를 바라요. 6시에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다. 혹은 알람이 울린다. 그런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선생님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자 알람을 딱 보는 순간 나 못 일어나 하겠어. 라고 하면 그 순간 뭐 하면 되냐면 숨을 참으세요. 한 4, 50초 이상 참으세요. 그럼 무조건 깨게 된대요. 내일 6시에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해봐. 알겠어요. 6시라는 게 힘들어요. 요즘 정말 아침에 춥잖아요. 6시에 일어나서 빨리 씻고 7시 전에 수능 국어 지문 공부하는 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응 시간도 한 2, 3개월 걸려요. 여기 재수생들 알겠지만 그렇게 본 학생도 있겠지만 6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공부하면 밑줄도 사선으로 긁고요. 침도 뚝뚝 흘리고요. 하는 시간이 2, 3개월 걸려요.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능 한 달 전부터 6시에 일어나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돼요. 2, 3개월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7시부터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6시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표정의 의미는 선생님도 알아요. 네가 무슨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라는 표정이 있을 수 있는데 노력해 보세요. 다 바뀔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한 명 이상은 바뀌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만족해요. 기네요. 저는 되게 긍정적인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비고삼 시기인 요즘 저에게도 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왔나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만 웃고 또 기분 좋은 생각도 하다가 혼자만 있게 되면 한없이 울해지고 무기력해져요. 눈물도 쉽게 나오고 최근엔 독감으로 며칠간 글자 잘 못됐죠? 질문을 그대로 옮겨서 그래요. 선생님 직업병이에요. 며칠간 아파서 집에만 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더욱더 우울감에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우울해요. 이런 걸 수험생 우울증이라고 하나요?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수험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너무도 우울하고 우울하고 해요? 또 있네요? 이런 제가 마음에 안 들지만 쉽게 제어가 되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메가에서 선생님을 뵙고 참 중요한 구절이군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적인 면을 떠나서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긍정적인 1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죠? 우울하죠. 샘도 우울했어요. 고3 때. 재수할 땐 더 우울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보편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우울한 이유는 말이야 이런 생각 때문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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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내 원하는 꿈을 혹은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 내심 안 들 것 같은데 다시 내가 올 수능에서 혹은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 내가 진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생각 때문에 우울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상담을 해봐도 이런 경우가 수험생 우울증의 이유인 경우가 많아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일단 이 친구는 인생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미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애가 이렇게 상담했어요. 선생님 참 인생무상이에요. 고3짜리가. 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잘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못 나간 학생 거의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는 정말 잘 나갔는데 제 친구들 지금 다 서울대에 가는데 나만 지금 재수할 것 같아요. 인생무상이에요. 얘도 불행하죠. 왜? 삶이 어디에 있으니까 과거에 있으니까 그렇죠? 눈치 채셨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물론 과거에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삶의 중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현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일을 너무나 걱정해서 지금 우울한 거야. 바보 같죠? 그런데 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춥지만 여기 따뜻한데 앉아있는 것도 행복한 일 아닌가요? 아닌가? 자 자네요. 깨워주세요. 자 봅시다. 자는 것도 행복하죠. 어쨌든 만약에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제 그제 거의 10시간쯤 수업하고 원래 월요일 아침은 떡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저녁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마치고 사인을 200명 정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0명을 다 못해서 선착순으로 오신 100분들은 선생님이 미리 11시에 와서 사인을 다 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그렇죠? 미래의 내 삶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런 힘든 거 정말 못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행복하거든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일단 첫 번째로 당부하는 건 삶을 너무 미래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세요. 지금 행복해야 그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가 걱정스러워서 지금이 우울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를 잘 생각하고 고민하고 느껴보세요. 됐어요? 두 번째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예요. 두 번째 난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흔히 근자감 이라고 하죠. 근자감 은 뭐의 준말이지? 근거 없는 자신감 자신감 원래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어? 자신 뜻이 뭔데? 나를 믿어. 이게 자신감이잖아. 나를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나를 믿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못 믿는 거야 이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존재들과 비교 때문이겠죠. 난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남하고 비교하면 정말 불행해져요. 그렇죠?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에 충실하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를 좀 바꿔보면 이 친구 우울증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울하다면 자 그 다음 갑시다. 통우쌤의 슬럼프 극복 꿀팁을 알려주세요. 우울할 땐 어떻게 하며 하루를 보내시나요? 공부가 안 될 때는요. 그랬는데 쌤도 우울할 때 있어요. 쌤 우울할 때 울어요. 울어요. 우울할 때 생각해보니까 정말 몸이 힘들 때 우울하더라고. 우울할 때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슬픈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울어요. 그냥. 1년에 한 2, 3번쯤 그래요. 울고 나면 좀 편해져요. 솔직히. 고3 때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냥 앉아있는 게 제일 좋아요. 수험생 때는 그냥 앉아있으세요. 공부가 되든 안 되든 앉아있는 게 제일 빠르게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에요. 아 공부가 안 되니까 어디 콘서트나 갈까 혹은 뭐니 영어 남편 볼까 이러다가 오히려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공부 안 되면 그냥 공부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와요. 두 번째 이번에 그 수석했던 친구 수성이라는 친구가 인터뷰하는 것도 봤는데 선생님이 그 친구는 이렇다고 하더라고 한 달 중에 하루는 무조건 논대요. 그 하루를 위해서 열심히 다른 날 공부한대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선생님은 재수할 때 어땠냐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자는 시간 빼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 이 시간을 사로 나눠요. 토요일 2등분 일요일 2등분 그중에 세 개는 공부해야 돼요. 세 개를 논단 뜻이 아니야. 세 개를 공부하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계속 공부만 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숨통은 튀어 놓으면 슬럼프가 좀 덜 올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슬럼프 없는 인생 없어요. 오게 돼 있어요. 앉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단 이게 좀 드문드문 오려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4분의 1 중에 하루는 뭐 하세요? 마음껏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됐어요? 공부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그것 때문에라도 나머지 시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게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아 선생님은 재수하면서도 연애하셨잖아요. 저도 재수 시작하는데 사랑과 연애 어떻게 변행할 자, 보세요.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이 무의식이 나타나 있는 건데 아니 사랑과 연애를 병행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를 병행해야 되는 거야? 공부와 연애를 변행해야 되는데 얘는 사랑과 연애를 어떻게 병행할까요? 이거는 그쵸? 안 그래도 오늘 아내가 콘서트 한다며 갈까? 이러던데 선생님 첫사랑하고 결혼했거든요. 재수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아니 부담돼 오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지? 자, 봅시다. 아, 이것 때문에 오지 마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내가 다시 돌아가면 연애를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있으면 지금 만약에 진짜 연애의 7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헤어지지 마세요. 재수한다고 해서 혹은 고3이라고 해서 그리고 만약에 진짜 서로 사랑하면 믿음이 있어요. 서로 믿을 수 있다고 연락을 한두 달 못해도 혹은 안 해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부에 방해되지 않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연애질이면 안 보면 불안하고 이거는 방해가 되는 사랑이에요. 사랑에 방해가 되는 연애질이. 오케이? 없으면 만들지 마세요. 그걸 왜 만들어 지금? 맞잖아. 그치? 왜 있으면 없애지 말라고 하냐면 있다가 우리 그만 헤어져 진짜 사랑하는 관계에서 우리 그냥 그만 헤어져 그럼 진짜 공부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랑과 연애를 어떻게 병행하는 게 아니라 공부와 사랑을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진짜 사랑이라면 충분히 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없으면 만들지 마세요.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만들지 마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재수생입니다. 선생님의 일치월장을 다 탔고 바탕 모의서를 풀고 해설까지 듣고 김동욱의 문법 강클도 들었습니다. 탔네요. 자 산반수를 할지 말지 결정 확실히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겁이 납니다. 평소 저희 멘탈을 단단히 하지 못했던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문을 끝내는 후 30분이 지난 시간을 본 순간 그 깨져버린 정신이 수학까지 영향을 미쳐 그렇죠. 국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뛰쳐나가고 싶었고 수학을 풀 때도 국어국어 머리에 되새기게 되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요. 선생님께 1년 동안 배운 비문학 읽는 방법들만 방법들을 한 지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게 수능장에선 0이 되었구나. 너무 겁이 납니다. 내 노력에 비해 비례하지 않는 수능 결과이고 내년에 다시 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나아질까 많이 겁이 나고 많이 무섭습니다. 선생님 이런 글로 찾아뵐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겁이 나요. 특히 올해 수능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의 마음이죠. 내년에도 국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올해 국어가 시험장에 있는 시험 수험생한테 준 충격은 너무나 커요. 솔직히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걱정하는 건 그게 혹시 뭐가 되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내년에 수능 국어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의 기억 때문에 벌벌 떨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선생님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것도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려움은 실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노력으로 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정말 제술을 열심히 했다면 결과가 어떻든 난 상관없다란 마음과 질을 가지면 이런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오케이?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거야. 미래의 포인트를 너무 맞춘 거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학생들 여기에도 좀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매한 짓인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불수능을 실전에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근육이 잘 튼튼하게 단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좀 더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했던가 진짜 내가 진짜 공부를 행복하게 즐기고 했던가 참으면서 했던가 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올해에는 새로 공부한 친구들 공부를 좀 진짜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길 바라요. 제수를 결정했는데 시작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벌컥 겁이 나요. 제수해도 실패량률이 크다고 하니까 내가 그 실패자가 될 것 같고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말이 뼛속에 밝혀 두려워요. 그랬는데 선생님도 제수를 했어요. 그리고 제수 반 탈임도 한 3년 했어요. 제수하면 4분의 1은 진짜 성공해요. 예컨대 요즘엔 중앙대도 많이 올라갔죠. 경희대 그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니다가 제수해서 서울대 연고대를 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 제법 있어요. 2분의 1은 작년에 썼던 대학에 붙어요. 결과적으로 성공이지만 선생님 기준에 그건 성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 다음에 4분의 1은 원서 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작년에 갈 걸 그랬어.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제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올해 제수를 했던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친 사수생 서준교입니다. 수능을 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와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가장 궁금하고 아까 김동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해도 될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를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제 수험생활이 짧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앞에 제가 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정말 이제 반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사고는 안 치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는 진짜 못하는 애들. 제가 딱 그런 부류였거든요. 이제 근데 고등학교 이제 제가 3학년 2학기 때 까지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2학기 때 저 때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이 의무였거든요. 이제 그때 야자를 쬜어요. 근데 쬜다가 선생님한테 PC방에 잡혀서 끌려왔어요. 그때 이제 야자 시간에 저는 이제 공부를 원래 안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고 야자 시간에 잡혔는데 할 게 없어서 학교 도서관에서 제가 그냥 정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책을 하나 골랐는데 그 책 이름 이제 인턴 일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야자 시간에 공부를 안 하니 할 게 없어서 처음으로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그 책이 인턴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환자를 대하는 마음 이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느꼈던 순간순간에 감정들을 적어놓은 책을 읽고 이제 어 의사 좀 멋진데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때 아마 EBS 다큐멘터리 였을 거예요. EBS에서 이제 명의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좀 내로를 하는 의사분들을 인터뷰도 하고 현장에 이제 생생한 모습들을 담은 게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이국정 교수님도 계셨고 다른 여러 교수님도 계셨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처음으로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확실하게 아 의사가 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고 마음은 먹었는데 이제 그때 공부는 안 했죠.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녔어요. 아 나는 이제 의대 간다. 근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몇 년 공부해서 의대 갈게 라고 이제 주변 애들한테 장난반 진단반으로 말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돌아오는 반응은 뭐 뻔하게도 이제 조롱 이제 멸시 그 다음에 기가 찬다는 듯한 말투 이런 게 이제 그래 뭐 한 10년 해봐라 그러면 될 거다. 네가 무슨 의대냐 종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도 의대를 못 가는데 네가 지금 네 성적으로 뭔 의대냐 아 근데 그때 진짜 비참한 기분이 들었던 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 웃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그냥 해맑다는 듯이 이제 속으로는 그렇게 비참하게 근데 그런 마음을 먹어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 수능을 쳤어요. 수능을 쳤는데 등급이 6, 7, 8, 4, 6이 나왔어요. 영업할 땐 거 받아보면 진짜 이제 그 성적을 받고 이제 처음으로 제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치를 근데 꿈은 이제 의대 그러니까 거의 뭐 이과의 끝에 있는 곳이고 근데 현실은 이제 시궁창에 있으니까 정말 그때 충격이 세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엄마 나 이제 의대가 가고 싶은데 솔직히 내 성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기숙학원에 좀 보내달라 해서 12월 23일 그때 기숙학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때 이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에는 11시 반에 이제 강제로 취침을 하고 6시 반에 강제로 깨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서 제가 부족하다는 걸 워낙 알고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워낙 높다는 것도 아니까 가서 공부를 하는데 11시 반에 제가 그 기숙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방에 불을 제가 끄고 아침에도 제가 이제 문을 가장 먼저 열 정도로 공부를 그렇게 계속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성적이 그때 이제 6, 7, 8, 4, 6에서 영어는 5등급이 나오고 다른 건 이제 2, 3, 2, 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의대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의대가 가고 싶은데 이 성적은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산에 처음으로 러셀 학원이 생겼어요. 러셀 학원이 생겨서 이제 가깝게 하는데 그때 참 제수 때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심적으로 피곤했던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이상한 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내가 삼수인데 짬이 있지 올해는 가겠지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있잖아요. 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 더 파고들어야 되는데 아 좀 쉬었다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21, 29, 30번 문제를 푸는데 아 너무 아 왜 여기가 안 되지 아 좀 쉬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포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근데 다 놀진 않았어요. 공부 이제 규칙적으로 가고 했는데 이제 순간순간의 선택들을 이제 다 포기를 하면서 그에 딱 수능을 쳤는데 이제 다 거의 2등급으로 나온 거예요. 2, 2, 2, 1, 3인가? 아마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때 좀 충격도 그때 살짝 받았어요. 와 그래도 내가 3수까지 했으면 분명 이제 현역 친구들이나 재수한 친구들보다 공부 양으로 봤을 때는 내가 부족하진 않을 텐데 왜 올해 나는 위대를 못 갔지? 이러면서 이 생각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던졌거든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딱 그때 느꼈어요. 제가 순간순간 포기했던 것들 이제 거기서 제가 포기를 안 했어야지 한 문제를 더 맞춰서 아니면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92점 1등급을 받든 아니면 더해서 96점에서 1등급을 받든 하는데 그 순간순간에 포기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술을 한 잔 하면서 이제 수능 끝나고 아버지랑 이제 술을 한 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의대 가고 싶었는데 올해는 제가 말만 앞선 것 같습니다. 말만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정말 의대에 맞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제가 정말 의대가 너무 가고 싶어요. 정말 죄송한데 올해가 진짜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지원해 줄 수 있겠냐고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술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제 그러라 어차피 인생 네가 사는 거고 엄마 아빠 이제 다 죽으면 네가 살아갈 건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한테 이제 오케이 허락을 받고 야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그래 마지막 공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교육의 메카 대치동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정말 그렇게 해서 대치동으로 갔어요. 대치동으로 가서 이제 제가 3평짜리 원룸 잡고 이제 거기서 김동욱 선생님도 이제 만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이제 매일 11시 반에 자서 5시 50분에 일어나는 생활을 아마 1년에 한 3번 정도 빼고는 다 지켰을 거예요. 정말 하고 공부하고 이제 순간순간 선택할 때 진짜 포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했어요. 아 그래 참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를 차라리 하고 시작하는 식으로 어려울 때마다 더 계속 했니까 올해 이제 수학만 2등급이 나오고 다른 거는 다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 7, 8, 4, 6에서 1, 2, 1, 1, 1, 1, 1, 1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이 이야기가 이제 이제 첫 번째 답을 그냥 다 내포를 했어요. 첫 번째 이제 해도 될까? 네 하면 돼요. 저는 이제 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열심히가 딱 수능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맘때 본인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봤을 때 너 올해 이번 올해 정말 후회 없이 했니? 라고 본인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어 난 진짜 열심히 한 것 같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거에 맞게 이제 그 열심히 했다라는 대답이 정말 자신있게 나올 정도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진짜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진짜 이제 밑에서부터 끌어올렸기 때문에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디테일한 방법이라던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수업을 들으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분들 따라가시고 순간순간 이제 하다보면 내용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들을 한 번씩만 더 참고 견뎌내시면 성적이 느는 걸 본인이 아마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갑작스럽게 끝내는 것 같긴 한데 가장 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였고요. 올해, 아니 내년 2020학년도 수능 여러분들 다 잘 보시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을 차라리 에너지로 바꾸시고 더 더 힘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지름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 못 알아줘서 미안하고요. 그러면 여기 남아계시면 한 100명 정도 추첨을 통해서 사인할 테니까 선생님도 남아있을게요. 어쨌든 이러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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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